팝콘 만들어넣기 이걸 한번 해봅시다 팝콘 만들어넣기 팝콘메이커를 샀어요 약 한 세달전에 넣고 기다려볼게 이게 스푼인거 같으니까 몇 스푼 넣었나? 한 두스푼? 꽉 차게 넣어야되나? 여기 꽉 차게 넣어야될까? 여기 꽉 차게 넣어야될까? 기다려야될까? 꽉 차게 30초간 예열시키고 넣는거라는데 나 예열 안시켰는데 괜찮아 팝콘아 팝콘아 전원이 이렇게 되어있으면 켜있는거야? 몰라? 기다려보면 되겠지 이게 켠거지? 이게 켠거지? 이게 켠거지? 불량인가? 얼마나 비단해야지? 중요한건 이 제품 자체가 뜨거워지질 않아 이게 켜짐이야 야 누가 이거 켰다고 그랬어 이거 켠거 아니잖아 이게 켠거잖아 이게 켠거잖아 끄고서는 하루종일 이거 왜 안 켜져? 이러고 있었어 된다 된다 되고있어 되고있어 야 근데 이거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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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래? 근데 이거 어떻게 막아? 어? 어? 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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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이래 뭐야 왜 이래 안 돼 잠깐만 잠깐만 좋아요 한 번만 이거 원래 이렇게 아? 테라 뭐야 엉? 거 belts 비쥬해 Jurlers 비쥬해! 비쥬해! 을까지 Wald 아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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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워! 아 뜨거워! 아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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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지 이거 뭘래? 큰일 났다 오빠 또 했나 잤다 네 이거 먹을 이거 먹을 까마지 자 어떡해 왜? 아니 여러분 이거 원래 이런 거야? 팝콘이 원래 이래? 아 어떠한 데 뭔가 허자 어떠한 데 뭔가 허자하느라 아 뜨거워 생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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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